대전광역시 구청장 선거는 사전투표 조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그냥 구청이 4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번 정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또 차익값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전투표가 정상투표가 되면 차익값은 0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 수치가 커지게 되면 바로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특정후보에게 표를 집어넣어주고 또 특정후보는 표를 빼앗았다는 것이 바로 입증되는 겁니다. 프로그램으로 사전투표 수를 조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좌우대칭의 데칼코마니 모양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동별로 표를 빼앗기는 사람의 여러분들 차익값의 마이너스 퍼센테이지하고 그 다음 표를 이렇게 얻는 표를 도독질하는 그런 후보에게 여러분들 소위 차익값의 플러스 퍼센테이지 값이 거의 일치합니다.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일에 동별로 플러스 마이너스 퍼센테이지 합니다. 이것은 맹백한 전산조작입니다. 전산조작이 없으면 바로 자연수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처럼 어지러운 그런 분포를 하게 되고 0을 중심으로 그렇게 분포를 하게 됩니다. 대덕구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덕구청장 0일 지방선거의 바로 그래프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그냥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동별로 보시게 되면 수치가 착하게 일치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 목상동 그런 대덕구의 목상동은 민주당 후보는 플러스 3.3. 국힘당은 마이너스 3.3. 더감동 민주당은 플러스 4.8.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4.8. 석봉동 마이너스 1. 민주당 플러스 1. 국민의힘 1. 똑같은 수치가 반복됩니다. 이거는 기계로 찍어낸 그런 표시입니다. 자연수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자연수하고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표자들이 만든 자연수는 오른쪽에 있는 전남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의 2020년 4.15 총성입니다. 소위 사전투표 조작이 없는 전산 프로그램 만들지 않은 자료는 이런 선거 데이터입니다. 그러나 왼쪽을 보시게 되면 대덕구 여러분들 바로 모습은 완전히 프로그램을 가지고 돌려가지고 만든 수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제야 전문가가 분석한 도표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또 대전광역주는 전부 10%를 훔쳤습니다. 국민의힘의 최충규 후보로부터 10%인 1,449표를 훔친 겁니다. 최충규 후보가 대덕구에서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는 1만 4,494표입니다. 1만 4,494표의 10%는 1,438.1입니다. 0.1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반올림 처리해서 바로 1,449표를 여러분들 바로 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주고 그다음 국민의힘 후보에는 빼버리는 겁니다.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을 하게 되면 그냥 제로이기 때문에 총 투표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민주당 후보는 예상 득표율이 사전 득표율이 44%로 예상이 됐는데 진짜 중앙선거관리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49%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 선거결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1번, 2번, 3번은 중앙선거관리내 발표된 자료고 선관위 발표 자료는 박정현이 3만 4,830표 그리고 국민의힘의 최충규가 3만 9,857표 중앙선거관리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대덕구청장은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왜 승리했냐? 당일 투표에 압도적으로 여러분들 이겼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높여 부러지는 것은 선거에 이기려면 현재처럼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경우는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야 그래야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전투표에 몰려가면 몰려갈수록 사전투표 득표수의 일정 퍼센트를 빼앗기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많이 하면 할수록 뭡니까? 적을 도와주는 것이다. 54%를 당일 득표를 했기 때문에 조작을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이겼고 그런데 이 표차는 한 5천 표 정도가 났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번 진짜 사전 득표수를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모든 동단위의 진짜 사전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후보별로 합산하게 되면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득표수가 맨 하단에 있습니다. 민주당의 박 후보는 3만 3천 표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최 후보는 4만 1천 표. 그래서 미래통합당의 최 후보가 소위 10%의 사전투표 조작에도 불구하고 당일 투표에서 54%를 얻었기 때문에 7,926표 차이로 무난하게 승리를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서구청장입니다. 그듬 말씀드리게 되면 대전광역시는 5개 구 가운데서 4군데가 국민의 힘이 되고 한 군데가 여러분들 민주당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민주당이 얻은 한 군데인 유선 구청장도 결국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승부를 바꾼 그런 사례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구청장 사례는 이렇습니다. 그냥 딱 보면 여러분들 그냥 백발백중입니다. 이거는 부정입니다.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좌우가 착하게 일치하는 값이 나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국민의힘 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아 가지고 동별로 다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3.7, 마이너스 3.7, 플러스 4.5, 마이너스 4.5, 플러스 여러분들 5.5, 마이너스 5.5 이런 값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만 하더라도 이런 종류의 그림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고 이것은 기계적 아름다움이다. 자연적 아름다움이 아닌 거죠. 이거는 기계적 아름다움인 겁니다. 이런 것은 기계가 만든 겁니다. 기계가 만든 것은 좌우대칭 구조를 항상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 자연적 아름다움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오른쪽이 바로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전남 영암군, 무한군, 신안군은 사전투표 조작이 상당히 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지러운 분포, 자연스러운 분포입니다. 이런 선거 데이터를 우리는 흔히 자연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연수다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러나 왼쪽은 바로 인공수다. 사람이 만든 수다. 프로그램이 만든 수다. 그럼 프로그램이 만든다면 프로그램을 누가 돌립니까? 프로그램을 누가 짰습니까? 결국은 중앙선거 관련해 전산 담당자들 가운데 범인이 있고 그 범인은 외부의 소위 이런 선거를 훔침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조종되거나 부역하거나 협력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 뿌리가 아주 깊다는 겁니다. 지난 5년의 모든 선거를 동일한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전산 조작 기술자들과 그리고 정치적인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특정 정당의 수뇌부들과 그리고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부역함으로써 성진과 기타 이득을 누릴 수 있는 소위 중앙선거 관련해 전산 담당자들과 그리고 이들을 뒷받침해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선관인을 맡고 있는 사무국장 이하 일부 사람들이 관여됐을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를 이번에 신임 대통령이 되신 윤석열 후보께서 본인이 검찰 생활을 통해 가지고 검사들이 아주 익숙한 이른바 선택적 수사 우리가 수사를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그냥 수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냥 수사하지 않으면 그냥 안 하는 것이다. 불법이 있더라도 수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법이 아닌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을 깊이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의 존망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정도대로 옳은 길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 소위 대전광역시 서구청도 결과가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나옵니다. 10%를 조작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의 서철모 후보가 10%는 3770점이기 때문에 반올림에서 3770표를 민주당 후보가 가져가는 그런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서 표를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그 최종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1번, 2번, 3번의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된 자료이기 때문에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미래통합 국민의힘의 서철모 후보는 10만 977표를 얻었고 민주당의 장종태 후보는 8만 8660표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이미 승부가 결정됩니다. 당일 득표율이 국민의힘이 55%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작하더라도 52%를 넘어서게 되면 당일 득표율이 상대방의 55%를 넘어서게 되면 승부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돌리기 때문에 전국에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한 그런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가 심하게 조작됐다는 것을 알고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구한 진짜 후보별 사전 득표수가 4번에 나와 있습니다. 4번과 5번을 더하게 되면 바로 진짜 득표수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의 후보가 10만 4,747표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8,490표 1만 9천표 차이로 이렇게 승리한 겁니다. 수정이 되기 전에는 여러분 얼마입니까 2만 2천표 정도 차이가 났는데 실제로 뭐죠 2천표가 아니고 1만 2천표입니다. 1만 2천표 차이가 났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1만 9천표 차이로 바로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더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도 딱 보시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비율을 구해보니까 0.73인 겁니다. 민주당 후보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민주당 후보는 선관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 74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66장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표를 집어넣어 줬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선관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 득표수가 60장이었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66장이 있다는 겁니다. 표를 빼앗아 가지고 진짜가 큰 겁니다. 이렇게 표를 전부를 다 도독질한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게 되면 당락에 관계없이 당락에 관계없이 요리를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의 모든 광역단체장 심지어 대구광역시장까지도 다 표를 훔친 겁니다. 부산광역시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광역시에서 국민의힘이 이겼으니까 덮자. 대구광역시에서 이런 국민의힘이 이겼으니까 덮자.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서울시장을 국민의힘이 이겼으니까 덮자. 경기도지사는 국민의힘이 이러면서 지서니까 덮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거는 절차적 정당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거 관련된 법규도 다 절차법이기 때문에 소위 선거 과정에서 한 과정에서도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걸 좀 정도대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당선됐으니까 그냥 덮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요지는 그겁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 동구청장입니다. 동구청장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보시죠. 동구청장 사례입니다. 그냥 이 그래프 하나만 보면 뭡니까 그냥 부정을 한 겁니다. 부정선거를 어떻게 한 겁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국민의힘당 후보에게서 일정표수를 빼앗은 다음 10%를 국민의힘당의 사전투표 이름 득표수의 10%를 빼앗은 다음에 그냥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주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많이 하면 할수록 빼앗을 수 있는 표관은 자동적으로 앉아가지고 뭡니까 자리세처럼 늘어나는 것이 바로 지금 조작 방식입니다. 동구청장을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좌우에 동별로. 동별로 조작을 했거든요. 동별로 국민의힘당 후보에 사전투표 득표수의 10%를 빼앗은 다음에 그런데 10%도 왜 여기서 이렇게 작게 나옵니까 그것은 여러분 작게 나오는 것은 일단 첫 번째는 동별로 사전투표 득표수와 다르고 그다음에 차이값 이것이 여러분들 바로 빼앗은 값을 이야기하여 차이값을 뜻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아주 정상적인 선거는 바로 여러분께서 오른쪽에 보시게 되는 전라남도 고흥군 보승군 장흥군 강진군의 2020년도 4.15 총선은 부정협은 자연숫자입니다. 투표자들이 만든 자연스러운 숫자입니다. 왼쪽이 뭡니까 그것은 기계적 아름다움입니다. 조작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조작된 것과 조작되지 않은 것이 이렇게 확연하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서도 지금까지도 부정선거가 있냐 없냐 하는 사람들은 진짜 여러분 정신을 체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대전광역시의 여러분들 동구청장도 여러분 10%를 빼앗았습니다. 동구청에서 여러분 국민의힘 후보가 얻었던 사전투표 득표수는 19,029표입니다. 10%는 1902.9표입니다. 1902.9표 가운데서 여러분들 반올림을 하게 되면 1903표가 됩니다. 1903표는 10% 반올림합니다. 반올림. 반올림하기 때문에 이런 표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1903표를 빼앗아서 1903표를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위 중앙선거할련에 발표된 자료는 이 조작된 표수가 포함된 수치가 되기 때문에 가짜 이름들 바로 득표수는 겁니다. 예상 득표수를. 그래서 이것을 포함된 것을 빼주게 되면 예상 득표수가 나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한 민주당의 황인호 후보는 실제로는 사전투표에서 45%를 득표했는데 나중에 여러분 승관이가 발표한 걸 보니까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50%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52%를 득표했는데 중앙선거할련에 보니까 47%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들 표를 얼마를 도덕질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도 승리하기 힘듭니다. 1번 2번 3번은 중앙선거할련의 자료입니다. 대전시 동구에서 국민의힘의 박희조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53%를 여러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게 되면 52% 이상 되게 되면 사전투표를 조작하더라도 여러분들 이기기가 힘듭니다. 이기기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그래서 여러분들 민주당 후보는 4만 4천. 어이 가만히 있어요.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우리 집에 지금 손주가 와가지고 놀고 있는데 이리와. 이리와 이 공은총이라는 친구인데 지금 방송하는 방에 그게 없어가지고 네 이게 이제 자 인사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저기 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고 자 이제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갑시다 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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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방송하는 이제 방에 열쇠가 작동이 안 돼가지고 연령이 작동이 안 돼 가지고 손주가 지금 놀러와서 이번 주까지 있는데 이번 주까지는 가끔 방송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문이 이제 락을 하더라도 락이 안 걸려 가지고. 여러분 보시죠. 그러니까 이 53% 4.15 총선 당시에도 52% 이상 되면 조작하기가 참 힘듭니다. 물론 예외도 있죠. 지상욱 후보 서울시 중구 성동구 같은 경우는 52%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지상욱 후보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대개 이렇게 53% 정도 나오게 되면 성부를 이렇게 바꾸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은총이가 지금 와 가지고 며칠째 머물고 있는데 저희 방이 지금 13가지 작동이 안 돼 가지고 아무리 닫아 놔도 이제 가끔 가다 와 가지고. 자 여러분 보시죠.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에 중앙선거 관련이 발표된 자료를 보게 되면 민주당 후보가 4만 4천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가 4만 7천이니까 국민의힘 후보 이겼습니다. 이겼지만 한 2천 표 정도 차이로 이겼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4번 진짜 사전 득표 수를 구해 가지고 중앙선거 관련이 발표한 당일 득표 수를 더하게 되면 진짜 득표 수가 맨 하단에 있습니다. 진짜 득표 수가. 진짜 득표 수를 구해 보니까 2천 표 차이가 아니고 6,750 표 차이로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다. 여러분 이 표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남 표를 도덕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묻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지금 이 부정선거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저는 인간으로 안 봅니다. 그 사람의 전부를 다 드러낸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선거 부정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은 그 한 인간이 갖고 있는 살아온 과정과 그 사람 전부를 다 드러내는 것이 선거 부정 문제입니다. 삶에 대한 진지함이라든지 성실함이라든지 정직함이라든지 치열함이라든지 올고즘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다 총합한 지표가 선거 부정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선거 부정을 은폐하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이걸 은폐하고 눈을 감는 것은 사람 그 자체가 망가진 겁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조갑재 씨도 한때 아주 날렸던 농객이었죠. 그러나 전혀 진지함이 없는 겁니다. 사실 앞에 사람이 진지하고 진실되고 성실되고 치열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정선거는 없다고 지금도 떠들고 다니는 걸 보면 사람 자체로 나는 안 봅니다. 그냥 인간으로 안 봐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사실을 볼 수 없으면 그것은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짐승이면 이걸 안 보죠. 이런 걸 보고 어떻게 짐승이 아닌 인간이 이걸 보고 인정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야 전문가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위에는 가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이거는 중앙선거관련의 자료가 위에 있고 그다음 밑에는 뭐죠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가지고 진짜 사전 득표수를 구한 겁니다. 비유를 한번 보시게 되면 민주당의 황윤호 후보가 0.8위가 나왔으면 무슨 뜻입니까 당일 투표지 100장당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는 사전투표 득표수가 황윤호 후보가 82매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를 구해오는 게 뭡니까 100장당 74매밖에 없는 겁니다. 표를 집어넣어줬다는 이야기죠. 국민의힘의 박희조 후보 같은 게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발표 자료를 보게 되면 당일 투표지 100장당 박희조 후보는 사전투표지 67장을 얻었더라. 진짜 구해보니까 뭡니까 73장을 얻은 거 아닙니까 표를 빼앗은 겁니다. 이런 야만적인 일을 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듣고 가겠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듣고 가겠습니까 국민의힘 후보와 이기고 지고 이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표를 훔친 거지 않습니까 도독질을 한 거지 않습니까 절도를 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구청장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100%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기계적 아름다움입니다. 프로그램이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움이고 인공적 아름다움입니다. 좌우대칭에 착하게 동별로 표를 여러분 훔쳤기 때문에 똑같은 수치가 나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여러분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정없이 고창군입니다. 손을 대지 않으면 영값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작은 수치가 좌우로 오고 갑니다.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뭐죠 영값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다 중첩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한쪽은 뭐죠 플러스 쪽으로 떼어놓고 한쪽은 마이너스를 떼어놓고 이런 경우는 입설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를 정상적으로 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정없이 고창군 사례처럼 그래서 이러면 조사를 해보니까 대전광역시의 다른 구청과 마찬가지로 10%를 조작을 한 겁니다. 10%를 10%를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표를 보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여러분 나왔습니까 58%를 득표했기 때문에 굳이 사전투표 조작을 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58%를 득표했기 때문에 굳이 또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해가지고 총득표수가 국힘당은 5만 5천 민주당은 4만 2천 나온 거 아닙니까 만 3천 표 차이가 났죠. 그런데 진짜를 구해가 여러분 차이를 보니까 5만 7천 8백 90표 대 4만 707표가 돼가지고 만 7천 표 차이가 난 거죠. 여기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시게 되면 선관위 발표 자료는 당일 투표 득표수에 비해서 사전투표 득표수가 천재하게 민주당 후보가 많습니다. 0.74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사전 득표수를 구해가지고 계사 보니까 100장당 66장밖에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여러분들 100장당 사전투표 득표수가 60장이 있었는데 진짜를 구해 보니까 66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뭘 했냐 그만큼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대전광역시의 모든 구청장 선거를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10%를 동단위별로 조작을 해가지고 민주당 후보에게 넘겨주는 그런 조작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가동을 시켰고 조작률만 다르게 모든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시군 군수 선거에 이런 방법을 도입해서 동원했고 거기에 가장 깊숙이 관여된 곳은 중앙선거관련의 전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그게 총책임자가 박찬진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이라고 봅니다. 지휘계통을 보면 사무총장 있고 사무차장 있고 그 밑에 전산부서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사무총장도 없었지 않습니까 사무차장 대형으로 했으니까 박찬진 사무차장이 차장 겸 사무총장 대형으로 요리를 지방성을 진두지휘했는데 이런 행편없는 이런 조작된 값들이 나온 겁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론 내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 모든 구청장 선거는 5개 구청장 선거는 전산 조작에 의해서 조작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조작 프로그램을 작성해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제조한 것입니다. 당락에 관계없이 모든 선거는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5군데 가운데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를 조작해가지고 민주당 후보에게 얹어줬음에도 불구하고 4군데에서는 패배하고 한 군데인 유성구청장이 바로 사전투표 조작으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다행스럽게 유성구청장인 진동규 씨는 이번에 소청신청을 통해가지고 선거 무효소송에 나설 뜻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신 대전광역시 사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전광역시에 국한된 사례가 아니고 서울시장선거, 경기도지사선거, 성남시장선거, 광명시장선거 등 전국의 모든 요리를 지방선거에 대상이 됐던 바로 광역단체장선거와 기초자치단체장선거와 소위 광역시의회 선거 등의 모두 다 똑같은 방법의 조작 프로그램이 가동됐다. 그래서 저는 서성없이 소위 선거결과를 제조하는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정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